안녕하세요. 팔레온공문명의 판별TV의 박한준이 원하영입니다. 2014년 2월 1일자 팔레온공민사 공동시행자 변경인가와 확인의 이익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75-42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공동사업시행자 지휘확인 등의 청구소고요. 원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고 피고는 정비사업조인데 파기 후 항속기약됐습니다. 그러니까 상고인 주당을 받아들여서 항속기약됐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16년 6월 3일 날 피고약정을 체결합니다. 여기서는 시행자, 공동시행계약 약정을 체결한 거죠. 강동구청장은 시행자를 피고 및 원고 공동시행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구시를 한 다음에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사의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피고는 2021년 5월 6일 날 정기총회를 거쳐서 약정을 해제한 다음에 통보를 하고 강동구청장은 2022년 10월 6일 날 시행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단독으로 변경하는 변경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공동시행약정 파기가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변경인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유도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해제통보무효확인 또는 공동사업시행자 확인청구를 구하는 겁니다. 이 심은 해제 무효확인은 확인 및 지휘확인 모두 각하합니다. 원심은 해제 무효확인을 인용하고 지휘확인은 항소기각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 정비사업조항의 공동시행자 변경에 따른 다른 시행자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시행자 변경은 결국 행정처 인과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데 그럴 때 다른 시행자에 대해서 내가 공동시행자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되는 거죠. 확인의 손은 법률상 지휘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됩니다. 이행청구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이행의무확인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변경인가는 공동사업시행자의 지휘를 박탈하는 것으로 일종의 설관적 처분의 성격을 지니고 총회의 효력 또는 그 결의의 하자 등을 이유로 변경인과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변론으로 하고 설관적 처분의 요건에 불과한 총회의 효력이나 후속 집행행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해지 무효까지는 가능하죠. 그거는 민사사관 권리니까 그런데 공동시행자 지휘 확인은 그거는 사실상 공동사업자 시의 처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 요건에 따른 것으로서 확인의 청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약정이나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 확인은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휘 확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확인의 청구는 항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확인의 이익은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의 이익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행청구나 다른 청구의 전제라면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지 아닌지는 개별 판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기억해야 됩니다. 각각. 그래서 반드시 이런 확인의 이익에 관한 활동은 어떤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는지 왜야 인정 안 했는지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